저희가 바로 여기서 있잖아요 화재 시사 임무를 제가 한 번씩 초대해서 가시는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초대 발제자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와주세요. 뭐야 어디 나오신 거예요? 기다려라. 대박이다. 오케이 계약대로 됐고. 실제 마미손이라고 하시기엔 좀 크신데요. 파파손입니다. 아 파파손이요? 마미손이 뭐고 파파손은 뭐예요? 그 이제 그 그 매드 설명하지 마세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? 프로레스룸 선수요? 승치가? 승치가 작은데? 아니 근데 여기 사실은 지금 본인은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데요. 구독자가 10만이 될 때까지 어쨌든 이걸 벗지 않겠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. 구독자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구독자 밝힐 수 없습니다. 왜요? 뭐 찾아보면 나올 텐데.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한 번씩 누르세요.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. 그거 안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. 구독자 한 번 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좋아요 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. 본인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럼. 본인 뭐 TV라든지 뭐 이런 것도. 뭐 홍보할 건 없고요. 아니 근데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? 아니 이거 오늘 벗으실 거예요 안 벗으실 거예요? 제가 걱정되는 건 저 복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딱 벗으면 아 저 사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. 그것도 안 나올까 봐. 그렇지 맞아 그것도 있네. 벗었는데. 다시 써요 다시 써요 다시 써요. 아무도 모르면. 우리가 말이죠 복면 강할 때 우리가 맨날 그걸 걱정하는 거야. 유명한 사람은 뭐 이제. 아 유명한 사람은. 부른 사람은. 어? 사실 저는 이분을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분은 정말 유력 정치인이거든요. 아 맞아요. 저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짠합니다 정말. 아니 그래서. 가슴이 진짜 좋아요. 이분이 있잖아요. 네 이분이 여기도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다니까. 저희가 일단은 그걸 보고. 네. 한번 맞춰봐요 진짜. 네. 아 근데 애는 많이 쓰시네. 아 이런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. 예감 점프. 방전표 떨어지고. 방전표 떨어지고. 방전표 떨어지고. 2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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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주야. 2주야. 3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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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주야. 3주야. 3주야.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. 얼굴을 한번 저희가. 너무 뵙고 싶습니다. 오픈하고. 우리 최재석 의원님. 박수를 해야지 깜짝 놀라서. 두 분은 특별한 의원이 있으시고. 이번에 보고선거에서. 이번에 보고선거에서. 저 때문에 당선되십니다. 참고로 얘기하면. 우리 조 아저씨 있죠? 네. 조 아저씨랑 우리 이 의원님이랑. 같이 붙었어요. 경쟁했어요. 여기 3등. 당시에 사실상 부전승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. 경쟁자들이 너무 약해.